은멘과 빨간 마귀꾼 덥다 더워 이 여름에 마스크가 웬 말 잘생긴 얼굴을 다 가려야 하다니 내 심장! 저렇게 아름다운 녀석이 있다니 당장 고백 갈겨 잠깐! 첫눈에 바랬습니다 저와 사귀어 주세요 나 이뻐요? 라면 먹고 갈래요? 갈래요 갑니다 안 돼! 너희 제법 안 어울려요 헤어져라 헤어져! 밤새 그녀가 떠올라 한숨도 못 잤다 우연히 계속 뛰면 피련! 안녕하세요!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전화번호 좀 그럼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요? 네 좋아요 은멘씨 편하게 앉아있어요 집에 들어왔으니 마스크를 벗어야겠군! 하하 드디어 내 조각같은 미모를 뽐낼 수 있는 건가? 제가 맛있는 라면 끓여줄게요 아잇 너무 떨려 이런 미인의 집에 초대받다니 근데 왜 집에서도 마스크를 안 벗지?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라면은 처음이야 은멘씨 라면만 먹다 갈 거예요 바로 클라이막스 갑시다! 당신 입술 라면보다 더 맛있어 보여 은멘 입술 더 이봐요 정신 차렷! 여, 여긴 어디지 코는 왜 아프고 은멘! 얼른 정신 차리고 우리 좀 구해줘요 어? 당신은 어제 그... 근데 당신 얼굴이 왜 그래? 학원만 이상한 이 닮은 꼴들은 다 뭐고? 이 못생긴 마스크 벗겨지지가 않아 그놈이들 잘생긴 얼굴을 다 망쳐놨어 소월한 망청이 설마 우리 자기? 그래 마기꾼은 처음이지? 남자의 존모! 전부 마스크 빨이었잖아! 하하하하! 니들이 못생긴 하관에 서름을 알아? 내 하관과 똑같이 찍어낸 네 마스크로 세상 모델미의 기준을 바꾸겠어! 은멘 이제 네 차례다! 지금부터 하관 복보설 시작하지! 하하하하! 슈샥슈샥! 본인의 열등감으로 다른 사람들의 얼굴까지 망가뜨리다니 용서할 수 없다! 맨필살! 당근당근 마기꾼은 찢어짜저 맛진 놈! 당근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 둘 셋 안 돼 내 빨간 마스크 그만 찢어 나쁜 놈아 빨간 마귀꾼 다음은 너 차례다 빤스 벗은 것 같은 느낌이야 마스크 내놔 마스크 내놔 살았다 네 얼굴로 돌아왔어 잘생긴 게 최고야 짜릿해 사랑해 운난 하지 마라 으쌰으쌰 음낭과 함께 으쌰으쌰 소리 질러 으쌰으쌰으쌰으쌰으쌰으쌰으쌰으쌰 짧은 인생 웃길만 걷자 으쌰 오케이